자, 편시촌이 들어갔구만요. 편시촌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어요. 편시촌. 편시촌 해야 돼. 편시촌이 어려워. 몇 페이지? 73. 73요? 어서 페이지를 말씀해 올리시오. 편시촌. 편시촌. 그래서 쪽가 배워줄게. 왜냐하면 우리 박사장이 안 왔을 때 우리가 배워서 저게 배워줄 필요가 있어. 그 아홉 장단을 먼저 나갔길랑? 아홉 장단을 먼저 배워줄게. 우리는 식임새라고. 식임새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로를 친다. 식임새를 한다. 이렇게 하죠. 타로는 타로도 그렇군요. 식임새로. 왜 타로냐면 꾸밈음이나 장식음이나 이런 게 다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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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리를 지어서 막 튀어나오니까 타로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식임이 많으니까. 포고고고고고고 하나가 아니잖아. 여러 음들이 막 다발로 뭉쳐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타로야 타로. 한 다발로. 한 다발로. 포고고고고고고 음음음음 하다 이러봐. 굉장히 많잖아 음음. 자 하나씩 배워. 다시. 이 노래 잘하네 다시 아솔아 세상사 쓸 곳없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그게 다 식임이야 아솔아 세상사 쓸 곳없다 이렇게 시작 아솔아 세상사 쓸 곳없다 이렇게 군불견 동원돌이 군불견 하면서 끌어서 이렇게 느리지 시작 군불견 동원돌이 변시춘 변시춘 이런 것도 다 보기야 변시춘 시작 변시춘 참가소부야 참가소부야 소부야 소부야 웃떨 마라 웃떨 마라 웃떨 마라 웃떨 마라 웃떨 마라 대장보 평생 사업 평생 사업 평생 사업 평생 사업 평생 사업 거년 지나가니 지나간잎 거년 지나간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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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유수 시작 동유수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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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은 바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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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결은 바삐 바삐 백전이 동도해 허니 백전이 동도해 허니 하시 바삐 부속히 허랴 바삐 바삐 부속히 허랴 우산호 시작 우산호 지난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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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다 식임이야 눈물이요 눈물이다 눈물이요 분수어 주풍곡은 분수어 주풍곡은 하한무제 하한무제 누구야 엄청 잘하네 하한무제 하한무제 옳지 소름이라 소름이라 피죽죽 처두겨나 피죽죽 피죽죽 처두겨나 엄청 잘하네 덕진입니다. 덕진님이 이번에는 피죽죽은 우리 덕진님꺼야 피죽죽 처두겨나 피죽죽 처두겨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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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촌여 희촌이 너도 또한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그것이 같이 붙어있는거야 슬프고 그려온가 슬프고 그려온가 천국어고 상심 우리 인생 확 닦고 채 우리 인생 인생 폰고고고고 거의 비슷해 폰고고고 폰고고고 마다 시작 마다 수시미라 수시미라라 그렇지. 나경서 고고 고고 강동 낙관순식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어렵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는 쉬어요. 아시죠? 5주라서 하루 쉽니다. 10분, 10분, 11분, 11분, 11분.